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IT 과정들 수업 해보면 이론수가 좀 많이 안 보이긴 하는데 넓은데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론수가 적응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가능하면 뒤에 계신 분들은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오시면 제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가서 봐드려야 되는데 쪼금까지 갔다 오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가까운 데 있으면 제가 다니면서 봐드릴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앞쪽으로 오시고 아직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닥 서로 친하지는 않으신 모양인 것 같아요 별로 안 친하신가요? 저쪽은 좀 친하신 것 같은데 이쪽은 별로 안 친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IT는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친한 사람하고 앉는 게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하고 앉아야지 옆에 그렇잖아요 제가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저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옆에 계신 분도 나도 몰라 그러고 계신 거죠? 두 분 다 모르는 상태를 계속 보셔야 되잖아요 두 분 다 모르는 상태를 계속 보셔야 되잖아요 특히 혼자 앉아 계시면 더 그렇죠? 제가 수업을 해보면 대부분이 혼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냥 멍 때리시다가 집에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붙으세요 서로 질문도 자주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 배우시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요 그리고 몰라서 배우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몰라서 배우러 온 거니까 모르는 게 결코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시는 게 결국 잘못은 아니시니까 모르면 계속 질문해 가시면서 자랑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 쪽에 IT 강의 쪽에서 유명하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안 유명한가 봐요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 보니까요 제가 IT 수업을 우리 중개업자분들 대상으로 한 15년 정도예요 15년 그러니까 지금은 한 16년 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상당히 젊은 측에 속하거든요 그래도요 머리가 좀 빠져서 그렇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IT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데 제가 이쪽 강의를 옛날에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를 많이 진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일 제가 유튜브는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강의 안 지가요 그래서 제 수업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분들 대상으로 유튜브 시작한 사람이 제가 제일 처음이에요 진짜로 6년 전에는 유튜브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 했어요 여러분 증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튜브 진행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든지 사례를 통해서 증명해드릴 수 있는데 유튜브 수업을 해보면 과거의 블로그나 그냥 일반 한글 액셀 파워포인트나 스마트폰 활용이나 이런 거 강의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강의예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한 6년 정도 유튜브 수업을 해보니까 우리 부동산 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 있죠 여기는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정도 보이시는데 그죠? 그 정도는 젊으신 분도 안 믿는 모양이네요 다들 제가 계속 믿게 계속 밀어드릴게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젊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빨리 따라가시는 편인데 부동산 쪽은 대부분 40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다 보게 되니까 특히 IT 세대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대부분 시키는 세대였죠 부장님 과장님이 돼가지고 만들어 와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IT를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용어도 잘 모르겠고 뭘 하는지 이해도 잘 안 가고 뭔가 누르려고 하니까 잠깐 내가 다른 거 하는 사이에 벌써 진돌이 저만큼 가 있어 못 따라오시는 거죠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취하는 게 제 교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교재가 제가 엄청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뭐냐면 나중에 수업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저는 수업 방식이 실습을 먼저 해요 실습 실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고 똑같이 따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재에다가 제가 QR 코드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뭐냐면 나중에 저랑 같이 수업할 거예요 여러분 수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지금은 제 설명을 들으세요 제가 그닥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저를 좀 봐주시면 가끔 농담하면 반응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단연간의 노하우에 걸쳐가지고 아 이게 너무 어렵구나 접근하는 방식이 그래서 수업을 하고 집에 가서 연습을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해와야 그 다음 진도를 나가는데 이게 20명 30명 앉혀서 수업하면은요 그 다음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쭉 가다가 끝에 가면 하는 사람 몇 명 말고 남은 다 못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있긴 하지만은요 하고 있긴 하지만 집에서 촬영본을 볼 수는 없잖아요 빨리 빨리 그러니까 제가 우리 수업하는 한 2주 정도 분량은요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도록 전부 QR 코드를 만들어 놔서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은 우리 수업했던 내용들 거의 한 50% 이상 기본적인 내용들 있죠 전체 수업 과정은 아니고 딱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다 재생이 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같이 수업하고 교재 보고 그 다음에 QR 코드 찍어서 한번 반복하면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교재를 구성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즉 뭐냐면 과거에는 밥상을 차려놓고 차려놓고 자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랬던 마음은 밥을 못 떠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밥을 제가 떠서 입에다가 아세요 하고 떠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드리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IT가 너무 약하시니까 우리 중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8주 수업이잖아요 8주 8주 수업이면 8주 동안 제가 시키는 거 그죠? 같이 하는 거 제가 과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것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 유튜브 영상 제작하고 만들고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하고 수업을 딱 정확하게 3주 2주죠 2주 다음 주 되면 다음 주 다음 주 되시면 그냥 유튜브 영상 한 개 올려요 한 개 올려요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 그렇게 수업해 왔으니까 2주 3주 지나면 영상 찍고 만들고 올리는 건 다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얼마나 예쁘게 만드느냐가 어려운 거죠 지금까지 제가 수업을 해보면요 해보면 대다수의 유튜브 과정들이 뭐 하냐면은 영상 편집부터 가르쳐져요 그래서 이쁘게 만드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쁘게 만드는 것부터 근데 저는 반대로 해요 영상을 올리는 것부터 해요 영상을 왜냐하면 유튜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려면요 적어도 저는 영상 한 열 개는 찍어서 올려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다수가 영상 편집하다가 이대식에서 한 4주 정도 편집해서 배워요 5주째 이제 영상 유튜브 영상 제작한 거 올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6주째 되면 편집하는 방법을 다 까먹는 거야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려요 끝날 때 되면 8주 되면 영상 한 개도 못 올리는 사람이 태반이라니까요 수업을 해보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올려요 원래 보니까 이제 첫날에 PC도 다 가지고 오시고 준비가 다 되면 오늘 첫날부터 올리긴 하는데 보니까 지금 약간 등록하신 분들 계시고 저 강사가 어떤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러 오신 분들 계시고 그런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서 첫날에는 제가 봐서 못 올릴 것 같고요 오늘은 다음 주부터는 영상을 올릴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수업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쁘게 만드느냐 하면서 끝날 때까지 영상을 적어도 최소한 5개에서 8개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계속 열어본다는 제가 압박을 가야겠죠 그런데 안에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뚜드리고 펴가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안 웃긴가요? 이 정도는 그래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에 오더라도 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죠? 계속 할 수도 유도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8주 동안 어려운 수업에 진짜 제가 지금까지 제가 IT 수업만 15년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했던 IT 수업 중에서 제일 어려운 수업이 유튜브이긴 해요 왜? 여러 가지 형태를 섞어서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때 스마트폰으로 영상 제작하는 수업도 해드릴 거거든요 하면 너무 쉬워요 뒤로 가면 다들 그러시거든요 교수님 처음부터 이걸 가르쳐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그만큼 쉬운 대신에 뒤에 가서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처음에 가르쳐주면 처음에 그거 듣고 이제 뒤에 PC를 포기할 것 싶어서 두 번째는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거고요 PC로 영상 편집하는 거는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 영상들은 거의 90%는 PC로 편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스마트폰은 정말 단순하게 정말 내 용도가 어떤 식으로 할까 따라 다르겠지만 그 용도에 맞춰서 필요한 경우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우리 다른 분야는 틀려요 여러분 다른 분야는 스마트폰으로 편집하는 게 많은데 우리 부동산 쪽은요 부동산 쪽은 스마트폰도 마다 PC로 편집할 일이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8주 동안 한 6주 정도 PC를 배우겠지만 배웠는데 잘 모르겠어 하시면 마지막에 스마트폰만 배우셔도 돼요 그것만 배워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종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한 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수업을 하냐 그러면 한 명씩 라이브를 해요 이렇게 한 명씩 앉아서 좋잖아요 우리 라이브 방송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한 명씩 라이브를 한 번 해보고 나머지 분들이 접속해가지고 이제 채팅창에서 채팅해주고 왜냐 그러면 라이브를 하는 방법하고 라이브를 참여하는 방법을 두 개를 알아야지 그렇죠? 나중에 혼자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은 각자 라이브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해볼 거예요 라이브 방송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형태의 수업이 8주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빡세고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교재도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제 수업 한 2, 3주 딱 해보면은요 아 저 강사가 저런 스타일이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나오는 분도 계세요 전화 와서 왜 안 나와요 그러면 교수님 책 보고 따라 하니까 다 되는데요 라고 안 나오는 분도 꽤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강의 중에 제가 교재에 없는 내용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교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되어 있는 거고요 좀 더 기술적인 부분들은 교재 없이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해드려요 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별로 안 웃긴가 본데 어쨌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거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유튜브 수업을 하러 왔지만 첫 시간은 조금 이론 수업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이론 수업을 어쩔 수 없이 소개도 좀 해야 되고 앞으로 뭐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리고 제가 이 USB를 USB를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그럼 본인 PC에다가 폴더 한 개 있어요 폴더 한 개 있으니까 본인 PC에다가 복사한 다음에 뒤로 돌리세요 이해됐죠? 돌리셔야 돼요 가지시면 안 돼요 이거 얼마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해되셨죠? 이거 하나씩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쓰시고 이렇게 뒤로 넘기세요 나머지 분들도 제가 해서 드릴게요 폴더 한 개 있으니까 폴더 한 개를 통째로 받으시면 돼요 왜냐 그러면 왜 또 이걸 드리냐면 수업을 해보면요 수업을 해보면 프로그램 설치하다 시간 다 가요 프로그램 설치하다 시간이 다 가서 제가 일부러 프로그램들을 다 받아왔어요 다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이 자료만 가지고 계시면 수업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그대로 다른 PC에 가서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다운받다가 시작 안 가고 어디서 다운받아요? 설치가 안 돼?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자료 하나만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되고 이 자료에는 여러분 나중에 제가 USB 자료 설명드릴 텐데 제 노하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여러분 돈 버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돈 버는 것까지 자 그럼 돈 버는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한번 다시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 혹시 중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다 중기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러면 과거에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중기업을 한다고 하면요 한다고 하면 중기업을 하려고 할 때 대다수의 중기업자분들이 뭐 하라고 그러냐면 블러그 하라고 그랬어요 블러그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왜 블러그 하라고 그랬을까? 왜? 왜? 돈 되니까 블러그 하면 블러그로 하면 블러그 포스팅 보고 전화가 오고 그걸로 계약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요 근데 중기업 하는 사람들 보고요 무조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왜? 돈이 안 되니까 그걸로 해보이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유튜브는 왜 공부하러 와야 되고 왜 해야 되는데요? 돈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 블러그랑 유튜브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유튜브하고 블러그하고 동시에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홍보 효과가 더 높아요 그러면 19명은 다 유튜버가 높다고 그래요 지금 블러그는 한 20,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지는 해라고 그러면 유튜브는 뜨는 해잖아요 유튜브 광고 효과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의를 많이 해보지만은요 유튜브가 훨씬 효과가 높아요 전화도 엄청나게 더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 하고 돈을 벌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 이제 중교학교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좀 재미있는 걸로 돌아가면은 과거에는 블러그, 지금은 유튜브, 다음은요? 다음 시장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유튜브가 1등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시장은요? 그게 빅데이터 시장이에요 빅데이터 지금 여러분 벌써 지금 다가온 빅데이터 시장 쪽에 지금 접근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근데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시장이 이제 유튜브는 블러그는 기본이고요 기본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시장이 유튜브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시장이 빅데이터 시장이에요 빅데이터에요 그러면 빅데이터가 또 뭐예요? 또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맨날 쓰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호객노노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이미 아는 플랫폼을 빼고 아는 플랫폼을 빼고요 호객노노 같은 경우는 다 아시죠 그죠? 모르실 분이 안 계시죠? 네 그 정도 관심은 계실까 생각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직방, 다방, 호객노노, 밸류맵, 디스코 이 정도는 그죠? 머릿속에 기본 앱이죠 그죠 여러분? 그죠? 모르면 괜찮아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때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안 때리니까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면 쪽팔린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모르니까 배우러 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본인뿐만이 다 모른다니까 여러분 모르신 분들은 그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관련된 거 근데 이미 아는 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만 잘 보세요 기왕 컴퓨터 켰으니까 켜셔서 보실 분들 보시면 되고 컴퓨터가 없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돼요 여러분 컴퓨터가 없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되니까 너무 첫 시간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보면 어떤 플랫폼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하우빌드라는 플랫폼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하우빌드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하우빌드 자 여기 보시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하우빌드라고 검색을 해보십니다 하우빌드라고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도 나와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도 나와요 하우빌드라는 플랫폼을 들어가면 우리가 호객노노 같은 플랫폼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호객노노 같은 플랫폼 호객노노나 밸류밤이나 디스크처럼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부동산 쪽에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잘 혹시 또 진도가 너무 빠르거나 여러분들이 따라가기 힘들면 손을 번쩍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양손을 드는 걸로 할까요? 양손을 번쩍 든 다음에 좀 천천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주고 안웃긴가? 잠깐만요 그러면 자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하우빌드에 가시면 하우빌드 스케치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하우빌드 스케치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죠? 자 이 하우빌드 스케치라는 기능을 탁하고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럼 얘가 물어봐요 어디를 건축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거든요 음 우리 앞에 계신 혹시 뭐 땅 혹시 대지 한 200평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면 1000평? 보통 그럼 아파트 한 4채 정도? 아니시면?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뭐 아무 대지나 집이 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런 땅 번지소 혹시 하나 불러주시면 계시나요? 네? 상관없어요 어디요? 대전? 대전시? 네? 부사동요? 부사동? 네 부사동? 네 94 다시 29요? 네 아 29요 이렇게 번지수를 입력하면 본인이 원하는 필지가 하나 나오죠 그렇죠? 필지가 나오면 이 필지를 딱 클릭하고요 클릭하면 이 필지에 뭐라고 물어보냐 그러면 이 주소로 설계한 받기라는 메뉴가 하나 떠요 보이세요 여러분? 설계한 받기를 탁 클릭하고 이거를 주거로 지을 거냐 상업으로 지을 거냐 업무로 지을 거냐 주거와 상업으로 같이 지을 거냐 아니면 주거와 업무를 지을 거냐 업무와 상업으로 나오는데 네 여기가 주거 지역이에요 업무 지역이에요 주거요 그럼 주거 지역을 할게 주거지로요 주거로 하고 내 설계한 보기 보이세요? 딱 클릭하면 얘가 그 땅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건물을 지어줘요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는 거예요 보이세요 여러분? 네 저만 신기한가? 별로 안 신기하시네요 자 보시면 뭐냐면 과거에는요 내가 그 땅에 대해서 뭔가 건물을 지으려면요 내가 우리 여러분들이 공법 배웠죠 공법 공법 배워서 이제 설계해야 될까지 가설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적률과 검표를 가지고 대충 그렇죠? 그러셔야 되는데 방향도 없어 주차장 공간도 확보도 못해 그냥 짓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설계 하려고 그러면 북쪽 방향에서부터 다 따져놔야 되는데 여기에 그러면 주차장 대수 다 계산해야 되고 그렇죠? 용적률 검표율에서 주차 대수 최소화취를 다 뺀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필지만 입력하면 이렇게 주차장 대수 이렇게 지가 다 확보해 주고요 건축 이해 되시겠어요? 몇 층 지어야 되는데 층 다 보여주고요 이해 되시나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층별 도면 가면 1층은 이렇게 짓는 걸로 나오고요 이해 되시겠어요? 2층은 또 이렇게 짓는 것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평면도 클릭하면 평면도도 도면도 이렇게 다 그려져요 이렇게 해요 그 최대치 짓는 게 하는 건데 이게 이런 플랫폼이 많아요 여러분 엄청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 랜드북이라는 플랫폼이죠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랜드북이라고 하는 플랫폼이죠 랜드북 일단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 빅데이터 수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랜드북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랜드북 이게 이제 랜드북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랜드북 즉 넷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에요 대표적인 플랫폼인데 랜드북을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똑같아요 아까 똑같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필지를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면 이 녀석이 신림동 번지수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설계를 똑같이 그려줘요 보이세요 이렇게요? 똑같이 그려주고 하우빌더랑 차이점은 뭐냐면요 차이점은 뭐냐면 하우빌더는 그냥 건축만 해주는데 얘는 이 땅을 얼마에 매입하라고 나와요 여기 보시면 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 땅을 토지비가 19억 20억에 사라는 거죠 그리고 평당 공사비가 620만원 들어가고 분양가를 2700에 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2.6억은 나온대요 이해되시겠어요? 즉 뭐냐면 이게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어떤 거냐 그러면 과거에는 중개업자분들이 정말 센 고생해가면서 조사해가면서 공부를 때려박아야 알 수 있는 내용들 그것만 가지고 내가 수익을 창출한 분도 계셨거든요 지금은 이런 플랫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뭐하냐 그러면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 지금 결과물들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지금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여러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고객이 왔는데 20억 30억 50억 개자리 건물 지을 사람 땅 살 사람이 이런 거 한번 안 알아보고 올까요? 저는 주변에서 물어보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올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중개업자분들 대상으로 빅데이터나 유튜브 강의한다 그러면 이 정도 이런 모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매하는 데 가서요 저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매하는 데 가서요 경매하는 데 가서요 50석 100석짜리 강의는 만석의 만석요 그런 분들한테 이거 가르쳐준다고요 호객노너 가르쳐주고요 밸류맵 가르쳐주고요 그런 거 가르쳐주면서 부동산 물건 정보 밟을 때 이런 거 보고 체크하고 만들고 해가지고 들어가라 이렇게 가르쳐준다고요 일반인들이 훨씬 더 잘한다니까요 우리 중개업자분들이 IT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매일 안타까워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엄청 오랫동안 해왔는데 의외로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IT 쪽에 너무 약하시고 공부를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요 고객들은 다르다니까요 고객들은 자기 것만 보러 딱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슨 서든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 돈이 걸렸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걸 먼저 알아보고 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아볼게요 뭐 알려줄게 했는데 자기 생각했다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그 중개업소를 갈까요? 안 가겠죠 대표적인 게 하나 중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분야 중에 하나 오늘 공법도 힘들고 다 힘든데 정말 힘든 분야가 하나 있잖아요 세법 그렇죠? 그럼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세법과 관련된 이런 플랫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게 가장 지금 대표적인 플랫폼이 어디예요? 여러분? 셀리몬 셀리몬 다시 말씀드리지만 PC가 없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접속되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요즘 볼 수 있으니까 나 컴퓨터 안 갖고 왔어요 그러시면서 너무 당황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보세요 보세요 그러면 여기 양도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양도세부터 시작해서 짝 있는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보면 이게 세금을 계산을 해주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세금을 언제 파는 게 유리한지 나와요 올해 파는 게 세금이 유리한지 내년에 파는 게 유리한지 이해 되시겠어요? 고객 따라 상담할 때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갈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빅데이터를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유튜브 수업으로 온 거니까 빅데이터 수업을 잘 할 수는 없는데 자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유튜브 다음 시장이 빅데이터라고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참고를 했어 고객이 왔어요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내 이거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였는데 세무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나는 모르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자 첫 번째 하는 중개 없어 나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장님 몇 동 몇 동 얼마짜리 어떻게 할까 해서 쭉 하면서 뭐예요? 우리 과표를 받아야 될까 과표 그지네요 그죠? 과표를 만들어야지 굉장히 높게 보면 사고 있는데 반응을 봐서 조금 낮춰볼게요 자 어쨌든 과표를 잘 알면 데이터 값만 입력만 잘하면 정확한 결과치가 나온다니까요 검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거의 99% 정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장님 이 물건 팔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예상 금액이 자세한 거는 세무사가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이제 그 사람이 가요 근데 세무사가한테 물어보니까 어? 저 중개업소가 얘기한 거랑 똑같이 나오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서 어? 저 중개업소 똑똑한 중개업소다 다음에 갈 때도 저기 가야지 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런 용도로 써먹는 거라 첫 번째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고객들한테 세금 계산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하지만 세금 계산하는 게 중개업자는 거의 필수에 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할 수는 없고 공부를 하려면 미치겠고 모르겠거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대신해주는 플랫폼이 여기라고요 세무사 4명이 붙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 4명이 붙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개발자만 12명을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은행에서 제공해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 세금 자동 계산 플랫폼들이 붙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세금 계산 그 다음에 정여세 계산 그 다음에 종부세 계산을 5년치를 계산해주지 보유세는요 그래서 언제 세금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자동 계산대 다 나와요 요즘에는요 그럼 이런 플랫폼들이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한 제가 지금 체크하고 보고 있는 플랫폼이 한 160개 정도 되거든요 더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나요 저는 이제 그것만 조사하는 거죠 그중에서 어떤 플랫폼이 좀 더 정확한가 어떤 플랫폼이 데이터가 더 빠르게 업데이트되는가 어떤 데이터들을 체크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쓰는 논문 주제도 이번에 이제 논문 쓰고 있는 하나 있는데 그게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무도 그런 걸 쓴 사람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접목을 해가지고 어쨌든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열심히 고민 중에 있어요 어쨌든요 뭔 얘기했다 갑자기 또 자 혹시나 딴 데로 세면 눈치를 팍 주세요 저한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냐면요 자 보세요 다들 개업하면은요 어디다만 물건을 올릴 생각하면 네이버 직방 여기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다 올려야 돼요? 호객노노 벨류맵 디스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만약에 하워빌드나 이런 데서도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중개사를 모집하면 거기다 올려야지 왜? 일반인들은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 군데 올려야 돼서 여러 군데 마케팅이 돼야지 그래야 돈을 벌 거 아니야 한 군데에 더 노출돼야지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뭔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는 거기다 광고해야 된다 광고 왜? 일반인들이 그렇게 쓰니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죠 여기서는 제가 상상이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공법을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뭔데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하는 이유가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법에서 이렇게 배웠죠? 공법에서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여기가 서울이고요 여기가 광주죠 그죠? 그리고 이쪽이 부산이겠죠 그죠? 여기가 자세가 좀 안 나와서 원래 이쁘게 잘 써요 제가 잘 쓰는데 자세가 안 나와서 그래요 믿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 거예요 믿으시겠어요? 1억을 딱 투자해서 돈을 벌건데 1억이 2억되고 1억이 1억 5천들이 올라가길 바라지 아무도 1억이 5천만 원 되길 바라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억이 1억 5천라고 2억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뭔가 개발 계획이 있어야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발 계획을 확인하는 제일 상의법이 뭐예요? 국토종합계획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천시니까 인천에서 만약에 개발한다 그러면 국토종합계획 밑에 도, 그 다음에 시 개발 계획을 봐야 되죠 시 개발 계획이 뭐예요? 도시 기본 계획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아니죠 금방 폐허잖아요 여러분 이게 공법에서 가장 기본이 그게 앞으로 시 기본 계획 인천시 2030 도시 기본 계획이 2030년도까지 인천시를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우리 동네에서 어떤 개발 계획인지 알아야지 그렇죠? 투자하고 난 되면 어떤 게 개발이 딱 되고 만들어지게 되면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투자해서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운을 보고 바라는 거지 그냥 가서 그렇죠? 어쩌다 잘 맞아가지고 올라가는 게 개념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개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법을 배웠으니까 병원을 토대로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활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지금 어때요? 다 나오잖아 이제는요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국토종합계획 다 들으셨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광주까지 이렇게 Y자로 개발하는 게 뭐예요? 이게 국토종합계획의 기본 골자였죠 그렇죠? 그리고 서해안 벨트, 남해안 벨트, 동해안 벨트 이렇게 해서 벨트 라인 개발하는 거 이게 4차까지 국토종합계획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5차 국토종합계획이 작년도 1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나왔어요 1월 달에? 네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여기 중간 지점이 오송이에요 오송 오송에서 이렇게 어디? 강릉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만들어지면서 X차 축 개발로 이제 국토가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5차 국토종합계획의 핵심이죠? 자 그럼 여러분 투자를 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왜 갑자기 투자 강의로 돌아왔을지? 나 유튜브 해야 되는데 유튜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보통 제가 빅데이터 수업할 때는 이거 분석하고 자료 찾고 투자차 찾고 하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중요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좀 오버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하는 거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뭐냐면 어떤 거냐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는요 기존의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곳을 투자한다 앞으로 개발될 지역을 투자한다 자 기존에 계속 개발되고 있는 지역은 당연히 리스크가 적어요 왜? 이미 개발이 다 되고 있으니까 대신에 뭐가 커요? 투자 금액이 크고 수익률은 적겠죠 앞으로 개발될 지역에 투자한다 언제 개발될지 모르니까 리스크는 크겠지만 개발이 되면 수익은 크겠죠 그거잖아요 기존의 Y자 라인 이해되시겠어요? 기존의 Y자 라인은 이미 개발이 되고 계속하고 있는 데니까 당연히 리스크는 적지만 그렇죠? 적지만 수익률도 적을까지 투자 금액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라인 그렇죠? 이 라인 그렇죠? 이 라인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개발되는 라인이잖아요 여기는 언제 개발될지를 기다리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작년에 청주가 왕창 떴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선 바로 다음이 청주잖아요 여러분 청주 작년에 청주 아파트 가기 난리 나고 올라갔잖아요 왜? 저거 발표되고 난 다음이에요 부동산은 여러분 그냥 안 올라가요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앞으로 이제 저기가 대한민국의 축이 되니까 그게 바로 스타트 지점이 오성 다음에 청주잖아요 청주 이해 됐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충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충주에 있는 부동산 가기도 들썩했죠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라인을 지금도 가격이 싸니까 거기를 투자해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나중에 개발이 될 때마다 그렇죠? 거기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찾아내고 그 다음에 다 마찬가지면 국가 도로망 철도망 이런 거 다 뒤져가지고 그렇죠? 찾아서 철도가 지나가는 길을 투자하면 안 되겠죠? 철도가 30대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거 찾는 걸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로가 어떻게 뚫리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뭔지 얘기해다가 이게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여러분들 제가 지금 USB로 복사해드린 자료 있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USB로 복사해드린 자료가 있는 잠깐만요 이게 또 인터넷이 끊겼나? 아니죠? 자 여러분들한테 USB로 이거 두 개 더 드릴게요 두 개 더 드릴게요 이쪽에? 네 이 자료에 자료에 잠깐 복사하시면서 보세요 복사하시면서 보시면 폴드 한 개를 들어가면 이렇게 폴드 안을 더블 클레이트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이만큼 보이세요?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여기 1-7번 수업용 자료라는 게 있어요 보이세요? 1-7번 수업용 자료 복사하지 안 되신 분들은 봤다가 나중에 적으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 자료들을 제가 다 모아놨어요 보이세요? 뭐냐면 제가 이 설명을 강의를 하잖아요 밤에 이제 국토종합계획도 다운받아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인천시 도시기본계획도 다운받아서 봐야 되잖아요 자세요 그랬더만 아무도 안 해 왜 안 해요 그랬더만 교수님 어디서 다운받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다운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때 다 떠먹여드린다고요 제가 다 다운받아서 자료를 다 정리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2030 도시기본계획 모험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기본계획을 다 모아놨어요 모든 지역의 개발계획을 다 알 수 있도록 제가 이거 진짜 뼈 빠지게 모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와서 수업 안 듣고 제 자료만 가지고 가도요 수업비 이상 뽑아도 남아요 여러분 진짜로요 제가 이거 엄청 노력해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도 인천권도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인천권도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토종합계획 보이세요? 국토종합계획 다 모아놨죠 그죠? 1차에서 4차까지 모아놓고 지금 나온 5차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5차 국토종합계획이 또 어떻게 된다 또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고객들 상담할 때 필요한 내역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이거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거기에 또 뭐가 있냐고 그러면 알아야 되고 국가철도망 앞으로 철도가 어떻게 뚫리는지 이해 되시겠어요? 철도가 어떻게 뚫리는지 여기 또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9월에 나왔죠 두 달 전에 나온 자료예요 두 달 전에 국가도로망 여기 보시면 2040 국가도로망이 있는데 두 달 전에 나온 자료예요 국가도로망 계획이 나와서 앞으로 국가가 10개 축으로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 축으로 만들어서 움직이는지 보이세요? 이런 게 지금 그 자료에 다 여러분들이 중겹하면서 알아야 되는 자료를 다 모아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겹할 때 얘를 인쇄해서 책으로 뒤에다 꽂아 놓으세요 이해되시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야 맨날 파일러 보는 사람이 금방 보지만은 여러분들은 습관이 안 들어서 책으로 펼쳐보는 게 더 빨라요 그럼 책으로 인쇄해놓고 고객 들어오면 그거 그냥 말로 설명하는 거고요 보여주면서 설명을 달라요 여러분 뭐 또 그게 아니더라도 장식용으로 멋지잖아요 국가철도망 국가도로망 그렇죠? 딱 있어서 그렇죠? 보면 완전히 전문가처럼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스스로 다운을 못 받아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쓸 수 있도록 다 해놨고요 그리고 중겹하면서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게 기타 자료에 가보시면 기타 자료에 가보시면은 8월 31일 날 올해 8월 31일 날 나온 자료인데요 8월 31일 날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 공인중개사법 관련해서 질의해신 자료 사례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겹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애매하거나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창업할 때 이렇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관련된 법들이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에 싹 정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자료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다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제가 중겹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왕창 다 모아놓은 거니까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 자료만 보셔도 여러분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유튜브로 돌아가자고요 여러분 아이고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가끔 수업하다 보면 제가 한쪽으로 막 필이 딱 받으면 고기로 막 가거든요 그럼 빨리 잡아주셔야 되죠 알겠죠? 특히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앞에 계신 분들이 막 정하세요 그닥 별 상관없으면 그냥 냅두셔도 될 거예요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 어떤 거냐 그러면 빅데이터가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중겹하면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투자할 때도 중요하고요 고객 상담할 때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케팅할 때도 중요한 게 부동산 빅데이터 분야예요 이 분야를 저한테 배우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안 배우더라도 배우지 않더라도 이해 되시겠어요? 누군가가 빅데이터라는 수업을 한다 그러면 꼭 들으세요 진짜로 또는 유튜브를 좀 자주 보시는 분들 유튜브나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꼭 보세요 네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도움이 돼요 진짜로 엄청나요 여러분 진짜 웬만한 데이터는 다 볼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중겹하면서 구할 수 없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이 빅데이터를 통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구는 몇 개는 빙산의 일각이라니까요 그런 게 그런 기업이 지금 160개 정도를 제가 체크해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 중에서 살아남는 기업과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오겠죠 그죠? 살아남 그러면 제가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꼭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엄청 도움되실 거예요 빅데이터는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블록어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튜브는 어때요 여러분? 무조건 해야 된다 빅데이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될 분야다 이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집어넣고 수업에 참여하시라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공부하면서 컨텐츠 없다 그러지 말고 컨텐츠는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런 거 찍으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인천에 어딘가에 창업할 거야 이게 되시겠어요? 창업을 할 거면 창업하는 지역의 뭐 20, 30 도시 기본계 꺼내놓고 그죠? 그거 분석하면서 찍으면 되잖아요 공부 겸 그죠? 영상도 찍고 어차피 누군가가 오게 되면 우리 지역이 어떻게 개발될지 내가 다 아는 게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 맞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라고요 초반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컨텐츠가 없어요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컨텐츠가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쪽 컨텐츠는요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진짜로 무궁무진해요 자 그래서 뭔 설명을 아 그렇죠? 왜 유튜브랑 왜 유튜브를 해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앞으로 빅데이터 해야 되는지 그리고 블로그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우리가 8주 동안 어떤 수업을 하는지를 한번 이제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떤 수업을 하는지 애매하긴 하네요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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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제가 시계가 좀 늦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시계가 조금 늦죠? 5분 그러면 조금만 일찍 끝낼게요 조금 일찍 끝내서 어차피 첫날이고 한데 너무 세게 가면은 좀 다음 주 안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IT 수업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랑 같이 수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최대한 쉽게 접근하고 최대한 쉽게 수업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IT 약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만 말고 쫓아오세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저도 이제 일찍 오는 타입인데 여기 앞 시간에 수업이 있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보통은 제가 일찍 와서 보통 상담도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잘 안 되는 걸 도와드리고 하는데 시간에 수업이 있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제가 좀 일찍 와서 여러분들이 IT 수업하는 데 좀 따라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잘 안 되고 하시면 언제든지 도움 달라고 요청하시고요 전화번호도 제가 다 공개해 드릴 거거든요 언제든지 카톡이나 전화 물어보시는데 저는 숨기고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다 드리는 타입이에요 여러분 다 주는 타입이니까 얼마든지 얘기하시고 하시면 제가 있는 건 다 조사해서 다 드려요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저한테 문의하신 분들 꽤 계신을 하는데 어쨌든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자료도 어디서 봐요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일하시다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얘기하면 카톡이나 문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수업하는데 저놈은 어차피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못 받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으나 그러면 제가 다 해드리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10분 쉬었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를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떻게 만들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런 게 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저는 실습합니다 원래 이론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이론을 하는 스타일은 그냥 처음부터 실습이에요 실습하는 스타일이라서 여러분 이론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되세요 여러분 자 그럼 10분 쉬었다가 다시 다시 시작할게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